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두 번째 공연을 또 이 자투를 또 쓰게 됐습니다. 향해도 꽃에 영원으로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다가 아주 활동이 활달하고 또 아주 모든 재주가 뛰어나고 저 대구에는 각시올이라는 말씀하고 같이 여러 분들하고 또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서서 이 자리도 함께 같이 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그냥 카산이 싸고 오겨서 국도 잘 되고 대동에 나왔다가 대박 달러 갔어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재수 있고 자 이제 첫 끈